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환경, 벗동, 우리 아파트 밑에가 거의 재개발이 해, 아직도 중학교에 세워져있는데 그 밑에 집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허가 집들이 났어요 여기 그 맨날 노출벌이까지 그 집들이 언더페이지 좀 쩍 거기있어요 근데 거기다 포카인 집도 있고 무허가 집들이 울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분야권을 줄 때 무허가 집으로 준다고 해서 포카인 집들이 난리가 나고, 무허가 집이 나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, 거기까지 배달이 돼야지, 그러면 성남도 옆쪽으로 문을 사 버렸다네 무허가 집이, 진짜 그 사람한테 싫은 거야 근데 사인 집이 몇 가지 밀어서 버리고, 나한테는 해? 우리 그 고아가행 사는 거, 나한테는 거고, 제사장으로는 아무것도 안 넣어봤는데 그냥 오랫동안 사인 사람들 아니야? 아니, 아니, 그런데 토지사랑 대답해, 이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밥이 이런 거 아닙니까? 응 정우수 listings ㅋㅋㅋㅋ 그건 사 joints و 8일 어떻게 invite 한국국토정보공사 2. 한참의 한참에 안을 먹은 물에 먹으러 왔어요 2. 한참의 한참을 먹으려구요 2. 한참의 한참을 먹으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참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